반갑습니다. HLB의 흐름이 심심합니다. 부자들은 왜 계속 더 부자가 될까? HLB는 어떨까?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은 왜 부자가 자꾸 되는지 알면 좋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좀 공부하고 보면서 그런 부분들 경험치죠. 그런 부분 한번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자들이 계속 되는 이유. 먼저 첫 번째로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드머니가 많으니까 투자할 곳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계속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번에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하는 대로 좀 따라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부자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돈 냄새를 잘 맡습니다.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돈에 대한 이런 냄새 맡는 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 대비해서 정보도 빠르고 그런 감도 아주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2004년도 쯤에 2003년 4년 쯤에 동탄 아파트 시범단지가 전부 다 미분양이 났습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지만 미분양이 났을 때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돈 싸들고 와서 로얄층들 한 사람이 10채, 20채씩 상당히 많이 사갔죠. 그렇게 사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강남 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은 거죠. 돈 냄새에 딱 맡고 그때 당시에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과 비슷하게 상당히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상당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분양이 계속 되니까 요거 이제 좀 있으면 풀리겠다 하는 뭐 그런 냄새를 맡았겠죠. 그리고 저 정도 위치면 상당히 좋다 그런 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겁이 나겠죠. 부자들도 당연히 겁이 납니다. 부자들이 자기 돈 까지는 거 훨씬 더 싫어합니다. 서민들보다. 그렇지만 기회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다 그냥 확실히 베팅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 한 채당 4억 정도로 잡으면 로얄층의 4억짜리 아파트를 한 10채 정도 사면 40억이죠. 소소하게 샀다. 부자 중에 소소한 부자가 샀다. 이러면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출 같은 거 다 받아서 사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본인 실제 자기 자본 투자가 한 10억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2005년 2006년 이렇게 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파랑이 또 들었었죠. 파랑이 되면서 2007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뭐 2배 이상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러면은 4억짜리를 10채 샀다. 이렇게 가정하면 10억 주고 사서 2배 올랐다. 그러면 80억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 자본 10억을 투자해서 40억을 그냥 버는 겁니다. 이자 좀 주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이자 주고도 40억 벌었으면 된 거죠. 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돈 냄새를 맡으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번째는 뭐냐 실행을 과감하게 하는 거죠.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머뭇거리다 보면은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겠죠.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2004년도 좀 지나고 또 살까 말까 2005년 되고 살까 말까 2006년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면 늦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이거는 확실하다 싶으면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사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다 정황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자기 돈을 태우죠. 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후에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다가 자기 돈을 위험을 무릅쓰고 베팅하는 겁니다. 자 동탄 아파트 그때 미분양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딱 했다가 자기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미분양이고 아파트 올라가지도 않고 전세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상당히 자기 돈이 오히려 더 많이 까졌겠죠. 그렇지만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돈 냄새를 잘 맡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돈 냄새를 맡은 후에 돈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치열하게 조사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치열하게 조사하고 어디 알아보고 또 정보 찾아보고 그러면서 돈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좋죠. 이런 인적 네트워크 좋은 부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결정을 딱 하겠죠. 그래서 돈 냄새가 난다 킁킁킁 맡아보니까 야 저기 동탄에서 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자들 즉 네트워크들이 야 이거 진짜 돈 냄새 나는데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또 몰려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돈 냄새를 나는 많이 맡은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뭐 열차 살 거다. 나는 돈 냄새를 요만큼 밖에 못 맡았는데 그러면 한두 채 사고 뭐 그러겠죠. 자 그렇게 해서 돈을 크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들을 좀 보면 첫 번째로 돈이 뭐 많은 거 빼고 보면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고민을 한 후에 이건 돈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돈 냄새를 맡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냄새를 확실하게 맡았다.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들었다. 그러면은 아주 강력한 실행력으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죠. 안절부절하면서 살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탄 아파트 딱 가가지고 10억 딱 들고 가서 아파트 10채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딱 사겠죠. 그렇게 실행을 해서 배팅을 하는 거죠. 모험을 하는 겁니다. 두렵고도 뭐 이러지만 두려운 마음도 상당히 크겠지만 그렇게 모험을 하는 거죠. 이건 무조건 될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큰 부자가 되는 거고 성공을 하지 못하면 자기 돈이 꼬로 박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부자들이 계속해서 성공만 하진 못하죠. 그렇지만 성공을 했을 때 돈을 벌어 드리는 게 크게 크게 벌어 드리는 거죠. 짤짤이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자, HLB 지금 돈 냄새가 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주변 환경을 보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그냥 개개인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베스트 오브 ESL 받았다. 그러면 승인 가성이 높겠네. 24ND 하겠네. 자, 그러면 시총이 적정 시총 어느 정도 찾아가겠는데 정말로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합병도 하고 네오파마 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간암도 또 추가하고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네. 야, 이거 돈 냄새가 좀 나는데 그러면은 이거 이 정도는 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이제 만약에 가졌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배팅을 뭐 하겠죠. 부자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동탄 아파트하고 비슷한 그런 2004년도 동탄 아파트 냄새가 솔솔 나는데 내 코는 못 속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제대로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버리죠. 그런 부자들은 자기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고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CEO의 이런 마음가짐 이런 걸 봤더니 야, 여기는 한 번 해볼만 하다. 그렇게 딱 느꼈다. 그러면 그냥 딱 하고 짤짤이 이런 거 안 하죠. 부자들은 딱 이제 배팅을 해가지고 자기가 딱 봤을 때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성공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죠. 성공이 이미 이겨 승인이 다 나 있다. 그러면 벌써 시총 저 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승인이 가능성이 높은 데다 배팅을 하는 거죠. 승인이 뭐 100%라는 거는 없습니다. 100%라고 하면 지금 벌써 뭐 지금 한 30만은 뭐 가 있어도 이상할까 한 개도 없는 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이 배팅을 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뭐 배팅을 하겠죠. 그렇게 부자들은 행동을 한다. 돈 냄새를 맡고 그 돈 냄새는 치열하게 자기가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다 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확실한 돈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돈을 구해서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되면 뭐 자기 선택한 거죠. 선택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거고 잘 되면은 역시 내가 맡은 돈 냄새가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뭐 세상 이치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것도 딱 별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죠. HLB를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딱 50%입니다. 그냥 50%죠. 반반입니다. 반반. 매수를 하면은 사는 거고 매도하면 파는 거죠. 그거를 결정하는 거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사라 마라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뭐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클릭 한번 하면은 매수 클릭 한번 하면은 매도 딱 바로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부자들도 동탄 아파트 이렇게 봤으면 자기가 치열하게 조사하고 나서 결국은 가서 동탄 아파트 사냐 아니면은 사지 않느냐 아니면 샀다가 좀 이따 파느냐 딱 그거죠. 전부 다 반반입니다. 사느냐 사지 않느냐 아니면 사느냐 파느냐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HLB에서 돈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배팅을 하는 거고 나는 돈 냄새가 잘 안 난다. 그러면 배팅을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런 식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부자들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런 부분 HLB에 좀 대입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